김은혜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분석 결과를 바로 보내왔습니다. 그 분석 결과가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런 분석 결과를 경기도지사에서 김은혜가 최소 10만 표 격차로 승리했다. 이런 내용을 저한테 보내왔 겁니다. 수치가 10만 8,575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이런 분석 결과를 여러분 보내와서 이 분석 결과를 가지고 논의도 하고 그 다음 제가 검증을 거친 다음에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김은혜가 어떻게 승리한 걸 나타내는 제가 직접 작성한 그러니까 전문가가 보낸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직접 여러분 작성을 꼼꼼하게 여러분들 뭐죠? 검증해가면서 발표한 내용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여러분께서 캡쳐를 하셔가지고 많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2022년도 경기도지사 선거결과 수정전망치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편리하도록 이 번호를 붙여다 놨습니다. 사전투표 인수 A입니다. B는 사전투표 조작률, D는 사전투표 조작표수입니다. 자 경기도에는 여러분들 사전투표 인수가 108만 9,660명이 사전투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전투표 인수는 그럼 당일 투표 인수는 얼마냐? 473만 971명입니다. 그리고 김동령과 김은혜를 합치게 되면 총 564만 6,273명입니다. 총 투표 인수가 경기도는 582만 630입니다. 차이가 왜 나냐? 강용석을 비롯한 정의당 후보들이 얻은 표수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사전투표 인수가 108만 9,660표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경기도 산하에는 42개의 기초자치단체장이 다치단체가 있습니다. 가평군, 양평군, 수원시 장완구, 권선구 다 합치면 42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42대 제로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모두 다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관외 사전투표에서는 41대 1입니다. 41곳에서 승리하고 한 군데 전 대가 화성시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조작했냐? 이번에 이런 조작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김은혜 후보와 군소정당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에서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비율을 빼앗아 가지고 김동영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강용석 후보는 표를 많이 못 얻었습니다만 어떤 지역에서는 50%까지 표를 빼앗깁니다. 그런데 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통상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10% 김은혜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수의 10% 정도를 여러분들을 빼앗아 가지고 김동영 후보와 함께 더해줍니다. 10%를 빼앗는다는 것은 김은혜 후보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 격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10% 빼앗기고 김동영 함께 10%에 대해주니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0% 되는 것이죠. 김은혜 후보가 사전투표에 얻은 득표수의 10% 정도를 빼앗아 가지고 김동영 후보에 주고 관외 사전투표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6% 정도를 일률적으로 빼앗았습니다.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에서 김은혜 후보가 얻은 표의 16%를 일괄적으로 빼앗아서 김동영 후보에 주는 겁니다. 이 기준을 조작률 개념으로 적용하게 되면 사전투표인수의 여러분들 김은혜의 사전투표인수의 5.8%를 조작한 겁니다. 5.8%를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낙선시켜야 될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비율을 빼앗는데 경기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 김은혜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관내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평균 10%를 빼앗고 관내 사전투표는 16%를 빼앗았습니다. 이것을 사전투표인수 기준으로 환산하게 되면 5.8%를 빼앗은 겁니다. 그러니까 김은혜의 사전투표인수에다가 마이너스 5.8% 그리고 김동령에게 플러스 5.8%라는 겁니다. 총격차가 얼마입니까? 11.6%를 총조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보시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2번입니다. 여러분 2번을 보시게 되면 2입니다. 2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발표 자료입니다. 김동령 282만 7,593표 김은혜 281만 8,680표 따라서 김동령이 8,913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 선관위 발표 자료는 오염된 겁니다. 이 선관위 발표 자료는 소위 이야기해서 조작된 사전투표수가 포함이 된 겁니다. 얼마가 포함이 됐냐? 사전투표의 수 기준으로 5.8%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동령 후보에게. 김은혜 후보에게는 5.8%가 빠진 겁니다. 5.8%가 여러분들 득표수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얼마인가 하니까 6만 2,222표입니다. 그래서 진짜 표를 구하려면 진짜 사전 득표수를 구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김동령 후보가 조작한 것을 빼고 김은혜 후보가 빼앗긴 것을 더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F입니다. 수정 후 결과 추정입니다. 진짜를 구해보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 진짜를 구해보고 나니까 김동령은 276만 4,393표입니다. 김은혜는 288만 1,880표입니다. 격차가 11만 7,488표 차이가 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1만 7,488표에다가 8,913표를 빼게 되면 김은혜가 10만 8,575표 차이로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김은혜가 사전 투표에 있었던 득표수 가운데 관내 사전 투표 경우에는 10%를 빼앗겼고 우편 투표에서는 16%를 빼앗겼다. 이것을 김은혜가 얻은 사전 투표 득표수가 아니고 사전 투표에 참가한 사람인 경기도에 참가한 사람인 108만 9,660명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5.8%를 조작한 것이다. 사전 투표 인수 기준 5.8%입니다. 이 5.8%가 조작된 값이 2번인 선관위 발표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상복귀시키게 되면 F가 나옵니다. 조작이 안 된 상태입니다. 조작이 안 된 상태를 구해보니까 김은혜가 김동령을 11만 7,488표 차이로 이긴 겁니다. 이런 수치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5.8% 정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뭐 얼추 비슷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같은 경우는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그런 민주당 같은 경우는 3.4% 아, 3.4%는 아니고 민주당은 플러스 2.1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1.3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게 되면 관내 사전 투표는 총 조작이 3.4% 조작한 것 같다. 사전 투표 인수 기준입니다. 관내 사전 투표인 경우에는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이거는 4.4% 플러스 4.1은 더불어민주당 마이너스 4.5는 국민의힘입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플러스 8.6이 경기도 관의 총 조작률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5.8이면 3.4하고 8.6 사이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가 이렇습니다. 김동령과 김은혜가 8,913표 차이로 김동령이 승리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당일 득표수는 얼마고 사전 득표수는 얼마고 총 득표수는 얼마고 선관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김동령이 당일 투표, 사전 투표에 다 승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수정 후에 결과를 구해보게 되면 결국 김은혜가 조작된 것을 다 원위치를 시키게 되면 10만 8,575표 차이로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 야전문가가 보내준 이 도표를 가지고 제가 꼼꼼하게 수치를 다 확인하면 재작성한 도표가 바로 이 도표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바로 사전 투표 인수 기준으로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김동령 플러스 5.8%를 더해주고 김은혜 마이너스 5.8%를 빼주는 그런 조작이 있었습니다. 조작표수는 6만 2,222표입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조작을 한 것이고 실제로 객차는 곱하기 2니까 12만 4,444표입니다. 선관위 발표자료는 2,22번입니다. 2,22번에 따라서 김동령이 승리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러나 선관위 발표자료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전 투표 조작 표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김동령은 빼주고 빼앗긴 김은혜는 더해주게 됩니다. 그게 진짜 득표수가 여러분들 수정 후 결과 추정으로 나온 것이 F입니다. 결과적으로 10만 8,575표 차이로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사전 투표 조작 방법은 상수값을 사용했습니다. 경쟁후보의 사전 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경기도지사선거 같은 경우는 10%입니다. 동레벨마다 빼앗아서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에게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선관위의 입바른 소리를 했던 사람은 공직선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특정 후보를 찍어가지고 그 사람 후보 표를 빼앗아가지고 본인들이 미는 후보와 함께 더해줄 수 있는 체제가 대한민국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죠. 낙선시켜야 될 후보의 사전 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동레벨마다 빼앗아서 본인들이 이런 미는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인들이 빌빌하는 겁니다. 선관이 눈치를 비실비실 보는 겁니다. 이제 선관이 함께 대들면 찍히게 되면 뭣든 후보가 됩니까? 낙선시켜야 될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출직 공직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수값을 사용한 겁니다. 김은혜 후보가 얻은 사전 투표 득표수 가운데 10%를 빼앗아가지고 그냥 김동룡한테 밀어준 겁니다. 42개의 지방자치단체의 통일한 방식을 다 사용한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를 조작을 한 겁니다. 거의 비슷한 방법이 광역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시의회 의원 모든 부분에 아마 적용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샘플을 선택해가지고 몇 군데를 보니까 서울구청장 선거도 마찬가지고 서울구청장 선거도 서초구청장, 성북구청장 또 어디죠? 종로구청장 해보니까 딱 나오는 거면 전국을 다 조사하지 않더라도 기가 찬 거죠. 아주 간단한 조작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낙선시켜야 될 후보가 얻은 사전 투표 득표수의 일정 퍼센트를 빼앗아가지고 그냥 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동레벨에서 조작을 하기 때문에 43대 제로, 40대 제로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레벨마다 조작을 하기 때문에 모든 뭐죠? 종로구 이렇게 하면 종로구의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다 플러스값이 나오는 겁니다. 동레벨로 다 조작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항상 마이너스값이 나오는 겁니다. 상수값을 사용한 겁니다. 일종의 조작 프로그램은 소위 상수값이 얼마냐 이걸 결정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작을 광범위하게 실시해가지고 권력을 훔치려고 했지만 워낙 당일 투표에서 득표율이 국민의힘이 높았기 때문에 2018년 서울구청장 선거처럼 그걸 할 수 없었던 거죠.